안녕하세요. MERN 스택을 이용한 웹개발 기초에 대해 준비한 소프트웨어과의 지수입니다. 통영사의 목적은 아직 웹개발의 전체적인 과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한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간략하게 MERN 스택을 예시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선 MERN 스택이 각각 무엇을 말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M은 노SQL의 데이터베이스인 MongoDB를 말하고, 이는 Node.js를 이용하는 서버측 프레임워크인 익스프레스를, R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인 리액트를, N은 확장성 있는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Node.js를 말합니다. MERN 스택을 이용한 웹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화면은 리액트에서 담당하고, 리액트에서 서버측인 익스프레스로 HTTP를 이용해 요청을 보내면, 서버에서 요청을 받아 로직을 처리합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와의 접근이 필요하다면, MongoDB의 집적 또는 ODM인 MongoS 같은 툴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서버가 소통을 하고, 다시 HTTP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인 리액트의 요청에 대한 반환을 진행합니다.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화면을 담당하는 리액트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JSX라는 자바스크립트의 확장 문법을 이용하여 코드를 작성하고, 보시는 것과 같이 HTML, XML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보여 쉽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각 상태에 대한 간단한 뷰만 설계하면, 리액트가 변경된 데이터에 따라 적절한 컴포넌트만 효율적으로 갱신하고 렌더링합니다. 리액트는 컴포넌트 기반의 설계를 제공함으로써 구현된 기능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얘를 통해 생산성이 증가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에 유리합니다. MPX Create React 앱을 통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는 컴포넌트를 통해 UI를 재사용 가능한 개별적인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각 조각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의 입력이자 컴포넌트의 속성인 프롭스는, 컴포넌트의 파라미터로 전달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객체입니다.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넘겨줄 때 사용합니다. 리액트에서 말한 스테이트란 리액트 컴포넌트가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어느 컴포넌트의 상태는 그 컴포넌트만이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각 객체가 자기만의 필드값들을 가지는 것과, 이 데이터는 그 객체만이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같습니다. 리액트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서버 측과 통신을 하는데, 저는 엑시오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시오스는 노드.js와 브라우저를 위한 프로미스 기반 HTTP 클라이언트를 말합니다. 엑시오스는 브라우저로부터 XML HTTP request 생성, 노드.js로부터 HTTP 요청 생성, 프로미스 API 지원, 요청 및 응답의 인터셉트, 요청 및 응답의 데이터의 변환, 요청 취소, JSON 데이터의 자동 변환, 클라이언트 단에서의 XSRF에 대한 보호 지원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npm 인스톨 엑시오스를 이용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도메인 혹은 포트가 다른 경우, API 요청식 콜스가 제한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HTTP 프로시 미들웨어라는 미들웨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npm 인스톨 HTTP 프로시 미들웨어 설치 후, 다음과 같이 프로시를 구성하면 작동이 됩니다. 엑스프레스는 웹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노드.js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엑스프레스는 HTTP 요청 본문 파싱, 쿠키 파싱, 세션 관리, URL 경로와 HTTP 요청 메소드를 기반으로 하는 복잡한 IF 조건을 통한 라우팅 구성, 데이터 타입을 토대로 한 적절한 응답 패더 결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고, MVC 형태의 구조를 제공해줍니다. 엑스프레스 모듈은 npm을 통해 설치할 수 있고, 주유 코드는 담가왔습니다. 몽고 DB는 도큐먼트 기반의 NoSQL 데이터베이스이고, 도큐먼트라는 데이터 저장 단위를 이용합니다. 컬렉션은 데이터를 용도에 따라 분리하기 위한 도큐먼트의 모음이며, 도큐먼트는 특정 컬렉션에 속합니다. 이는 RDBMS의 테이블과 유사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컬렉션들을 담고 있는 분리적 저장소를 말합니다. 몽고스는 Node.js 기반의 몽고 DB의 ODM 라이브러리입니다. 몽고 DB 드라이버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CRUD 기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키마는 컬렉션에 저장할 도큐먼트의 데이터 구조를 모델링하는 기능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은 앞서 정의한 스키마를 기반으로 컬렉션의 조작을 가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개체입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로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